팔자가 기구하다. 응. 새끼라고 새끼라고 이런 거는 에휴 뭐가 마음의 변동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우리 자손이 뭘 예를 들어서 뭐 뭐 시험을 본다. 합격을 한다. 아니면 우리 애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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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생과 사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하고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영이별한 건 아니야. 죽었다는 건 아니야. 어머머.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응. 죽었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 아 일을? 응. 하고 있지는 않아. 멈춰는 있는데 원래 성질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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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자손이 원래 성질 자체가 어 좀 약간 조금 먼저 좀 개빡한 게 없었어? 없어요.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좀 개빡한 게 조금 있어. 우리 아들 성질이 욱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러면 좀 내 성격이 응. 내 아들이 성질 욱하는 게 있다고 내가 개빡한 게 있어서 한번 톨어지면 뒤도 안 널 보는 성격인데 이 아들이 뭔지 모르게 하.. 이게 무조건 내 입에서는 저기 뭐야 죽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동, 변동에 이동, 변동에 내가 보기는 없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뭐야 뭐 어디로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일을 정확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뭔가를 움직여 있는 그런 짐 자체를 보이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아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들이 뭐가 궁금하셔 생사가 제일 궁금해 생사가 제일 궁금해 생사가 제일 궁금하죠 생과사인데 죽었다고는 엄마 안 보여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어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멋있게 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됐다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 어디 갇혀있나요? 어디로 왜 이렇게 내가 보이는 거는 약간 뭐 배에 있죠 바다에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네 어디 꼭 팔려간 것 같이 이런 게 내 눈을 보여 그래서 이 사진을 놓고 보는데 어머니 팔려가도 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게 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가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갇혀있다는 얘기는 엄마 그 안에 울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 이 자손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변동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자기가 무언가에 닫혀있는 상황에 닫혀있는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엄마 엄마가 제일 궁금한 언제 엄마가 연이 닿냐가 중요한 거잖아 제일 중요한 건 그렇지? 엄마 내가 봤을 때 엄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양띠요 양띠? 응 어머니 나이를 내게 해 양띠 양띠 하지 말고 제가 금방 제 나이도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60여 달이 문 안 막아 60여 달이 문 안 막아 60여 달이니까 60여 달이니까 71 정도 소식이 올 거예요 2, 3년만 더 기다리면 그때까지만 속을 끌어도 좀 참으셔 남편하고는 어때요? 아빠하고는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거기는 지금 5, 75 지대 아버님은 누가 어떻단 말이야? 아들하고 그 연은 어떠냐고요 끊어졌다고 내가 보긴 보이는데 끊어졌다고 연줄이 거기까지 내가 이어져 있는 거 어찌 보이지는 않아 그러면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인연으로 만나는 줄이 아니라 지금은 생과 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내가 죽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데 어머마 네가 3년만 더 기다려라 3년 네가 1년 하나 정도 되면 연락이 올 거다 아 초가을 해 초가을 해? 응 2, 3년 더 기다려야 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리 죽었으면 죽은 걸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니까 답답은 하다면서도 내가 봤을 때에는 한 2, 3년 세월 정도 지나고 나야 뭔가 괜찮아지니까 일단은 버티고 있어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괜찮다 지금은 그걸로 보여지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어디 가면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살던 사람도 있지 헷갈려서 죽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근데 엄마가 3년을 더 기다려야 돼 3년을 기다리면 내가 보기에는 20년 기다리는데 3년이 별로 있어 응 3년을 더 기다리면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연락이 내가 보기에는 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자기 자신이 감사합니다 성질이 조금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드님이 욱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왜 그럴 수가 있어 성격이 있어서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예상적이고 착하긴 한데 응 꼬라지가 있어 한 번씩 꼬라지가 나면 답이 없어 차라리 평상시에 막 얘기하면 서로가 고리 깊을 일이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냥 얘는 자기 기분이 나면 부모고 뭐고 없어 딱 그냥 눈 딱 감아버려 형제지간이고 다 필요 없고 자기 자신 성격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 2-3년 기다려 그때부터는 연락이 오고 왕래가 될 거야 그 전까지는 엄마가 속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몸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없어졌을 때는 애가 뭐 다리를 다쳤다고 이제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엄마 정신이 약간 멍해 지금은 바다가 봤을 때는 살짝 멍청해졌다고 볼 수 있죠 엄마 약간 사람이 맹해지는 거와 같이 보여 그래서 자포자기 한 상태니까 응 뭐가 조금 그게 싫어해지면 제가 어느 순간 엄마 앞에 나올 일이 있어요 한 20년만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엄마가 어디도 어디도 못 가고 있어 연락이 올까봐 에휴 딱하다 속으로 네 속으로 누가 알겠냐 남들 보기에는 그냥 다 괜찮고 그냥 다 괜찮은 거 같아 속이 끓일 일이 많아 우리 엄마가 말 못 하고 혼자서 정말 어기만 하면 응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응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2, 3년 그럼 해결할 일이 생길 거예요 마음 잡고 사셔 사는 게 어떨 때는 진짜로 다 앞에 안 보이고 그냥 새끼가 뭐고 나 그냥 끝나버리면 모든 게 정리될 거 같은 마음 들었다가 내가 죽으면 이거 죽어서 누가 궁금해 하겠나 이런 생각도 내가 들었다가 그래도 내가 자식 마지막은 봐야자 싶은 마음에 또 엄마가 목숨을 붙이고 엄마가 죽었다는 게 확실히 사라는 얘기 있는 거 약간 멍 정신이 멍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던 거 자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활동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물어본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자손이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엄마 2, 3년 지나고 6, 5, 6, 7 정도 연락이 오니까 그때까지만 희망을 그 놈의 희망이 사람을 잡아 안타까운 안타까운데 2, 3년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 같아 그 아이가 그러는 바람에 혼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도 결혼 안 하겠다고 확 그러는 거야 이제 억지로 작년에 결혼했어요 잘했지 근데 뭐 애는 있겠어요? 자손은 내가 보면 둘이 있을 거 같은데 걔가? 나이가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억척이야 똑똑하고 내가 봤을 때는 글쎄 뭐 똑똑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공부는 뭐 엄청 길게 시간만 다 잡으면 똑똑하고 똑똑한 애야 똑똑한 애가 자기 인생 다 사니까 그냥 그냥 마음을 뭐 남들은 뭐 자손이 속 세게 또 내 앞에서 보기만 있으면 난 좋겠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잖아 속을 세겨도 내 앞에서 돈을 손을 세겨도 술을 먹게도 속을 세기든 속을 내려놓은 앞에서 보면 좋겠는데 그 속으로 난 썩고 싶은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남들은 남들은 엄마는 그것도 부러울 거야 새끼가 속 세기는 것도 에휴 엄마 3년만 기다리세요 그럼 해결되니까 마음 잘 잡고 추스르고 가셔요 감사합니다